너무 긴 문장만 한다 오늘? 빨리 해. 과학은 과학이 그 가능한 가능한 만큼 매우 다양한 관점과 그 각오로부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과학자들을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그리고 자연적인 세계에 대해 공개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작동한다. 아이 잘했네. 혼자서 했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어? 야. 다시 해봐 법반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해라. 과학은 과학이 가능한 만큼 매우 다양한 관점 그리고 과거로부터 과학자들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이 자연적인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작동한다? 거기 들어. 쉽게 상상해져다. 과학은 뭐래? 과학은 과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어 놓았고 그 자연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과학을 거두는 사람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그거가 있다. 응. 이거 아까 하나 둘 셋 넷. 빡찬 세 줄짜리. 진짜 잘했어. 이거를 혼자 했어. 혼자? 단어 좀 말 늘려와요. 방학 동안은. 네.